K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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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C에서 밤 9시 넘으면 치킨 1 플러스 1 하는거 알지 그래가지고 양념치킨이자 1 플러스 1 해가지고 짠 양념치킨 원래 한조각이 2,600원이거든 밤 9시 넘어갖고 1 플러스 1 해갖고 두조각이 2,600원 두조각 한조각 두조각 이거 대박커 크기가 장난아니야 대박커 이거 한조각 두조각 해갖고 KFC에서 밤 9시 넘으면은 치킨조각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양념치킨 대박이지 먹을게 먹을게 맛있겠지 맛있겠지 음 양념치킨 원래 한조각이 2,600원이야 근데 솔직히 한조각이 2,600원 비싸잖아 KFC에서 밤 9시 넘으면은 치킨조각 1 플러스 1 해갖고 두조각이 2,600원이야 두조각 두조각 크기 대박 크기 대박 크기 대박이다 한조각 크기 봐봐 대박이야 대박 장난아니지 짠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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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C에서 맥주도 팔어 KFC에서 맥주도 팔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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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맥 치맥 막 밖에 나가서 치맥 하려면 되게 비싸잖아 근데 KFC 와갖고 치킨 두조각에 나가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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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C에서 파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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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맥 KFC에서 치맥하고 있어 치맥 지금 여기 KFC 여기 무슨 지점이지 암튼 여기 지금 2층에 나밖에 없어 2층인데 나밖에 없다 2층에 나밖에 없어 KFC 2층인데 나밖에 없어 KFC 2층인데 나밖에 없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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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라비야 콜롬비야 닭다리 먹고 삐약 삐약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 반 반 근데 내 얼굴 안 반 반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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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양념치킨 맛있어 맛있어 양념치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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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양념치킨 한 조각 줄게 우리 친구들 양념치킨 한 입 줄게 크기 대박이지 크기 대박 양념치킨 한 입 맛있어 맛있어 맥주도 줄까 맥주도 줄까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성년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맥주는 주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성년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맥주는 주면 안 되고 맥주는 내가 맛있게 맥주 클라우드 맥주 클라우드 먼저 1 플러스 1 해갖고 2,600원이야 2조각 2,600원이기 때문에 한 조각당 1,300원 꼴이야 맛있겠지 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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